김호준의 뉴스공장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조선일보가 포항지진 후에 우리 먼저는 안전하다 이번 지진보다 250배 큰 지진이 많아서 안전하다 이런 기사 나왔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신 분입니다 그때 나오셔서 조선일보가 하는 논리는 경벅한 논리다 반박하신 분인데 월성 2345 원조를 직접 설계에 참여하신 원조라 안전관 미래의 대표 이정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에 계신데 지난주에는 미리 전날 일요일날 오셔서 주무시고 오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걸어왔습니다 걸어오셨다는 얘기는 운송차로 왔습니다 차로 직접 새벽에 몇시에 나오셨어요 4시에 4시에 대전에서 직접 운전해서 올라오신 분입니다 원조라 안전과 미래는 NGO고요 기부를 받아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움직이시나 몰라요 블로그 하나 만드시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만드셨죠? 네 만드는 측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뭐랄까요 지금 현재 원전을 움직이는 분들에 반대하는 분들은 먹고 살기 힘듭니다 먹고 살기 힘든다 NGO 외에는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없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나서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2010년 13년에 원전 비리가 크게 터진 적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그때 부품이 기준에 못 미치는 부품을 공급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부품을 공급하는 곳과 부품을 검사하는 곳과 부품을 관리 감독하는 곳과 모두 다 한 통속으로 해먹었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네 모든 것이 다 한 수원이 움직이는 그 뭐죠? 발주처죠 발주처의 계약 구조로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올라가 보면 돈이 결국은 다 발전사업자 한 군데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발전사업자라는 건 한 수원 네 그래서 그쪽에 패권주의로 나가면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연구를 하기 위한 돈 그리고 정비를 하기 위한 돈 제작을 위한 돈 품질 관리를 위한 돈 공인검사를 하는 돈 다 문제에서 하는 겁니까? 다 거기서 돈이 나옵니다 규제까지도 일부 돈이 나옵니다 규제 검사까지도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군데에서 하면 누가 감시합니까? 감시를 결국은 우리나라는 알아서 자발적으로 잘할 것이다 그런 주의입니다 원전에 관한 한 원전에 관한 한 잘 하겠거니 그러니까 왈가왈부 하지 마라 알아서 잘할 거다 알아서 잘할 거다 믿어달라 믿어달라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처음부터까지 다 해먹는 거니까 핵마피아 아니냐 그런데 그 업계에 계셨던 분으로서 직접 설계도 하셨던 분으로서 이 표현이 과합니까? 과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패권주의가 결국 마피아라는 같은 의미니까요. 같이 해먹는 거잖아요 다 마구나님은 적군입니다 거기서는 오로지 그러니까 원전 건설에 도움이 되냐 아니면 뭔가 자꾸 시비를 거냐 이렇게 딱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페셔널들이 결국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명줄을 끊어버리는 거죠 대표님은 명줄이 끊긴 상태고요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이미 끊긴 상태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2013년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예요. 첫 해예요 첫 해 이런 거대한 비위가 터졌는데 실제 이렇게 터지고 나서 별로 바뀐 게 없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터지고 지금 말씀하신 한수원을 장악한 것은 박근혜 정권 때 인수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장악해버린 거다 맞나요? 네 그렇고요 그분들 거기 들어가는 배경도 사실 그 이전 정권부터 계속 핵 쪽에 일부에 국한된 그런 조직에 의해서 인력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런 층층이 내부적인 네트워킹이 아주 강하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인수위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박근혜 정권 때 좀 더 강하게 이분들이 드라이브를 하게 됐죠 특히 핵 원전 수출하고 나서 더 탄력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핵 마피아라고 그러니까 특정 대학의 특정 과외 출신 그리고 한수원이라고 하는 독점 사업자 이렇게 묶여가지고 전부 선후배겠네요 핵심은 그러니까 돈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서로 꿍꿍짝짝 잘 된 거죠 꿍꿍짝짝 다 한 동석이다 다 같은 선후배고 다 같이 아는 사이고 선배가 밀어주고 당겨주고 거기서 자리도 앉혀주고 자리도 앉혀주고 생산하는 곳이나 검수하는 곳이나 관리하는 곳이나 규제하는 쪽이나 규제하는 쪽에 다 한통 속이고 인적 네트워크가 결국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 군데에서 다 배출하는군요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출 자체도 한 군데에서 하고 그들이 갈 곳도 한 군데 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 사이에 네트워크로 그냥 이 거대한 사업을 다 해먹고 있다 규제와 안전 그다음에 지능 여기에 인력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형 동생 아웃 뭐 이러면서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뭐 그래도 건설이 잘 되고 안전도 보장되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걸 근데 관리감독하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게 있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합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법적 규제기관입니다 지만은 지능 중심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능 중심이라는 건 원전을 계속 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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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다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과 인력이 없다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편이죠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는 실제로는 규제를 못합니까 제대로 대표적인 예가 다소오기 문제가 있었거든요 신고리 오륙 건설 때 인허가 심의 때 다소오기 문제가 많이 대두됐습니다 시민사에서 제기를 많이 했고 그 가장 근본이 이제 후쿠시모 원전 사고가 1, 2, 3, 4 호기 한 군데 밀집된 원전이 그대로 동시 사고가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오기가 한 군데 밀집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원전 다소오기라는 건 원전이 한 지역이 밀집되어 있으면 그게 큰 문제다 그런데 후쿠시모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게 교훈으로 널리 전파가 됐거든요 아예에서도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 서로서로 떨어뜨려라 짓더라도 그런데 작년 신고리 오륙 후기 건설을 들어갈 때 심의 때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벌써 5년 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연구가 하겠대요 다소오기 문제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고 난 다음에 승인을? 그게 문제라고 했는데 일단 다소 5, 6, 9 호기라는 건 이미 1, 2, 3, 4 호기가 있는데 그 해당 지역이 5, 6, 9를 또 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건 위험하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연구를 하겠다고 허가 해준 다음에 허가를 그 지역에 내주지 말아야 하는 건데 연구가 끝날 때까지 다소오기 관점에서 우리가 진짜 안전위원회가 위험성을 고려해서 검토를 한다면 보류를 하든지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논리가 아니라 아직 다소오기에 대한 연구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애초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것인데 그런 거 연구하고 규제해서 일단 보류했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결론이 나면 짓거나 말거나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일단 짓기 시작하고 나서 앞으로 연구하겠다 여기는 그럼 인력 구속은 어떻게 있습니까 연구자들을 중심인가요 아니면 실무자들 중심인가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공무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안전 전문위원들은 주로 교수들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분들이죠 그다음에 안전기술원이라고 또 별도의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술자 집단이거든요 거기서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도 사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공무원 사회고 지시받고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지능 중심으로 인력이 구성되다 보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결론이라도 항상 건설하는 쪽으로 결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 집단인 원자력 안전기술원 그쪽에서 어떤 결론을 내면 그거의 독립성을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검토 승인을 한다는 거예요 기술원이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계속 짓는 쪽으로만 원자력 위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종합결론을 내왔기 때문에 있으나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실제로는 위원회라고 하는 장치는 존재하나 이 안전위원회가 정말로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한 적이 없다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 있는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후쿠시마 후속대책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여러 가지 사실 그동안에 정보공개가 안 됐었는데 정보공개법을 개정해서 통과도 시키고 노력을 안 한다기보다는 이게 힘에 붙이는 거군요 한수원에 비하자면 가장 중요한 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규제 지침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소기에서 봤듯이 그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원전 안전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만든 규정을 만들려고 해도 우리나라 원자력 사업은 다 지능 중심 어떻게든지 원전을 계속 짓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있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도 부족하고 여기서 실질적인 규제를 못 만들어야 돼서 유명무실하다 우리나라에 맞는 지침을 만들려면 시민사회와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이 뭔가를 확실히 감안을 해서 규제 지침을 강화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시민사회와 소통을 해서 해결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활동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하나도 없으면 그냥 우리도 규제 기관에 있다 정도 수준이네요 당국입니다 그냥 공무원의 어떤 냄새 나는 권위적인 당국입니다 그냥 당군이요? 당국 아 당국 당국이 존재할 뿐이다 실제 통제하고 관리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없다 지금 좀 권위적이죠 실질적으로 규제를 하고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안전의 입장도 분명하지 않고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다음에 우리가 내세운 대책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그때는 이제 저도 처음에는 다 무너져서 그런 줄 알았더니 무너진 게 아니라 전기가 끊겼다는 거 아닙니까 바깥에 송전도가 넘어져 버렸고 그다음에 해일이 와가지고 덮쳐서 비상발전기도 꺼뜨려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계속 열이 올라가지고 녹아내려버렸다 이거였는데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에 대책이 나왔나요? 후쿠시마 후속대책이라고 이제 그 뒤에 바로 전문가 50명을 투입을 해서 수개월 동안 조사를 한 다음에 후속대책을 내놨죠 내놨는데 그게 이제 총 예산을 1조 1천억 투입한다고 그리고 2015년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그때까지 종료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애초 계획은? 그렇게 보고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2017년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그때 뭐 무슨 차량을 구매해서 어떻게 한다 비상용 차량이었던 거냐 그때 이제 어떤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했었던 것 같아요 통치권자부터 해가지고 아 이거 원전을 지금 2009년에 수출하고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나고 앞으로 100기를 수출하겠다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한 기도 없습니다만 한 기도 없죠 단 한 기도 없지만 수출을 해야 되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나니까 수출하는데 지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후속대책을 1조가 넘는 돈을 투입해서 만들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거금을 투입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했는데 했는데 그거마저 이제 지금 뭐 흐지흐지 되다시피 흐지흐지 됐다 원래 그렇긴 합니다만 항상 이카타 원전이라고요 전에 이제 한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 모셔가지고 한번 경주에서 세미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사시는 데에 이카타 원전이 있댑니다 우리나라는 1조 1천억을 투입해가지고 그중에 절반 정도 투입을 했는데 24기 원전에 24기에 24기에 5천억 정도 투자했는데 거기는 2기에 2조를 투입했댑니다 그래서 사고 이후에 안전성 보관을 위해서 신안전기준이라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그걸 적용을 해서 50기 원전에 대해서 죽일 거 살릴 거 이렇게 이제 그거를 정한 거죠 그렇게 하고 보강을 시킨 겁니다 살리려면 그때 이카타 원전 2기에 투입한 게 2조랍니다 지금까지 두 기회만 네 그래서 전 후기에 50기 원전에 한 20조 정도 투입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일본은 실제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합니까? 원전위원회처럼 우리 유명무실한 게 아니라 실제 존재해요 일본에서는 실제 존재하죠 규제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이 좀 독립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회가 워낙 폐쇄적이라서 아마 규제위원회 자체에 맡겨두면 우리나라보다 더 폐쇄적이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한데 거기는 지역 지자체랑 안전협정을 맺어가지고 지자체가 가동을 재가동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야 이게 가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현재 결국은 특정 출신 특정 대학의 특정과 출신들이 이 전체를 거의 다 장악하고 한수원이 모든 걸 다 관리하고 있어서 사실상 한수원이 지배하는 산업 체제 하에서 어떻게 바꿉니까? 이거를 그러면? 원자력계에서 이 문제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문제점을 제대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대표님 정도만 거의 유일하게 나와서 지금 아웃됩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이미 아웃되셨으니까 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벌이 모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더욱 이런 활동을 더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인력도 필요하고 비용도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독일의 안전회사인데 벤처기업을 사실 운영하다가 독일의 회사로 M&A 돼가지고 그걸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 나온 것도 있고 개인 돈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좀 그런 형편이 그러니까 이 원자력 업계로부터 뭔가 기대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일을 할 생각은 아예 접어야 되는 거군요 지금 결국은 이제 한수원 돈은 받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제 돈이 거기서 다 나오니까 저희도 이제 어떨 때는 엄청나게 한비원전 안전성 검증단 활동을 할 때 결국 주민들이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이걸 일을 하고 저희를 선정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원전에 있는 지역에서 검사를 맡겨야 되는데 그런 기관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다 한수원 아래로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독립구 쪽인 것을 찾다 보니까 이제 원자력 안전건 미래 여기에 이제 실무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의뢰가 일로 왔군요 지자체로부터 아 그래서? 지자체라기보다도 완전히 한비도원전 그쪽은 시민들이 주민들이 주도를 합니다 지자체가 아니라 그냥 그 시민들이 주민들이 불안한데 독립적으로 판단해 줄 곳이 없다 저 답 넣으면 뭐가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들어가서 보자 그런데 전문가가 없잖아요 다 한수원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한수원 밑에 없는 곳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혼자로 와 네 아니 이렇게 중요한 곳이 어떻게 블로거도 없어요 홈페이지도 없고 그래서 들어가서 현장의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오바올 때 오바올 때 해결료 재장전 기간이 있습니다 한 1, 2개월 되는데 그때 들어가서 싹 왔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개선 요구사항이 700여 건이 넘고요 그거를 한수원이 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됐고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원전에 있는 곳의 주민들이 내가 정말 안전한 원전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건가 안전성이 보장되는 건가 확인할 방법이 독립적인 기관으로부터 확인할 방법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없어서 원전의 안정된 미래 같은 곳에서 의뢰한 케이스가 한 번 있었군요 이걸 근데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계속 의뢰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네요 지역마다 참 다양하더라고요 민심들이 근데 이쪽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봤는데 결국은 돈은 또 한수원에서 나오잖아요 결국은? 네 결국은 물론 저희들을 지정한 건 주민이지만 주민이 지정하고 지금 갈 곳은 한수원이고 한수원 주기 싫었겠네요 되게 힘들었습니다 6개월 뒤에 돈 받았습니다 그 최초 아닙니까? 지금 한수원 정책과 정반대 혹은 한수원의 태클을 거는 기관이 한수원원부터 돈을 받은 건 최초 아니에요 혹시? 완전히 독립적인 입장에서 보자고 그랬죠 독립적인 뭐 반대라기보다는요 완전히 독립적인 입장에서 보자 저희 안홍구 청장님이라고 계십니다 뭔가 그분과 비슷한 신세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런 분들이 저희 방송에 잘 나오세요 오늘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일단 블로그라도 만드셔야 저희가 소개라도 하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블로그도 안 만드셨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반론기회가 항상 열려있습니다 네 한수원 인터뷰도 받으니까 네 반론기회가 열려있다는 이야기는 대표님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 청취자한테 하는 얘기고요 이 방송을 듣고 열받을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드릴 말씀이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벌써 끝났습니다 20분이 별말은 안 하신 거였는데 벌써 끝났고요 원자력 안전 간 미래에 사람들이 찾아보고 싶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인터넷에 그러니까 제발 블로그라도 하나 만들어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실제 원전 설견을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분들 중에 한수원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도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어서 저희가 계속 보시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꼭 블로그 만들어주세요 네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에이아스 뮤지컬 배우인데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유럽에서 건너온 뮤지컬을 다스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다시와 갱키 다스 데스가 아니라 하와이 보내달라는 시그널을 바꿨습니다 제가 3부 시작할 때 나오는 하와이를 보내주셔야 할 분이 지금 딴 데로 가려고 그래가지고 이 뉴스는 저희가 공식화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신광결판사는 2대 김경숙 학장 암이 걸렸던 김경숙 학장도 기각을 했던 분인데 다 풀어주시네요 그리고 이 내용은 팩트체크가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어떤 분이 보내주신 문자인데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정유나씨가 경찰에 신고할 때 너무 침착하게 그리고 논리정연으로 신고를 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친구가 친구인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들고 그리고 우동탕탕만 있었던 게 아니라 무슨 얘기가 오갔나 봅니다 주준이자도 단순 강도석구가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자 그리고 오늘 방금 전에 나오신 이정윤 대표님 원전 안원구 전 국세청장님 초창기 방송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목소리도 비슷하고 약간 심심한 것이 이분도 천둥번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전계 안원구시네요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많나 봅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문자도 꽤 많이 왔습니다 왠지 이정윤 대표님 자주 나오실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불친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인 해외 순방이 많죠 동행한 기자나 본인 입으로 방문 성과가 전해지는데요 뉴스공장에서는 앞으로 해외발 순방뉴스 팩트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지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직전에 독일과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아이언돔의 배치 필요성과 수도권 3중 방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던 안철수 대표 이 안철수 대표의 독일 방문 때 아이언돔의 필요성 수도권 3중 방어에 대한 논의를 했던 상대방이 있습니다 독일의 안보전문가 해센 평화갈등연구소의 한스 유아임 슈미트 박사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 해센 평화갈등연구소는 어떤 곳이고 본인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 연구소는 독일 및 또 유럽에서 가장 큰 평화갈등연구소로서 지금 현재 80여 명의 직원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50명에서 60명 정도의 과학자가 같이 저희와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6개 연구부서가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굉장히 큰 국제안보부서에서 종사하고 있고요 저는 전문가로서 이제 전체 국제적인 그런 무력과 관련해서 그리고 EU 내에서의 군 통제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한반도의 이런 비핵화와 또 핵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도 한 번 더 문제하고 핵안보분야 전문 수석연구원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11월 4일 독일을 방문해서 프랑크프루트 한 식당에서 만나 오찬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당시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네 그때 당시 안철수 대표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크프루트에서 한국 정부와 또 프랑크프루트 내에 있는 이 영사관 쪽을 통해서 저희가 만나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안 대표는 안보와 관련해서 이제 질문들이 있고 또 같이 논의를 해보고자 하면서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아이언돔을 방문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또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국내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당시 안철수 대표의 발언 내용을 보면 수도권의 3중 방어망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아이언돔 시스템 도입하는 게 좋겠다 이런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아이언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이나 또는 인근 지역의 인구들을 보호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그저 뭔가 효과가 있다면 플라시보 효과 정도만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정치인들도 그걸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아이언돔이 주는 효과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방어만 수도권 지역에게는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일에 북한이 아주 제한적으로 공격할 경우에만 도움이 되지 대대적인 공격일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아이언돔 같은 경우에는 큰 규모의 공격일 경우에는 방어가 전혀 되지 못하고 제한적인 방어만 제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를 만났을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네 제가 그렇게 안철수 대표에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만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고 정치인들도 그 부분들을 익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언돔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쌉니다 게다가 삼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삼중으로 하더라도 제한적인 방어만 제공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제한적이라는 의미에서도 아주 소규모 공격일 경우에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뭔가를 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플라시보 효과 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도되기로는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 것으로 안철수 대표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날 전술핵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어떤 주장을 했고 그리고 박사님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요? 네 그때 당시 안철수 대표가 듀얼키 체제에 대해서도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에서의 일부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전술핵을 듀얼키 시스템으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논의를 했었고요 그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핵 위협을 하지 않는 한 저는 대한민국에는 딱히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핵 보유 또는 핵 무기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 지금 확대 억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이나 일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전술핵 재배치가 한국에는 딱히 필요하지 않지 않나라고 제가 안철수 대표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신 후에 한국 언론의 안철수 대표와 박사님의 미팅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박사님이 이제 한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직접 확인을 하시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 내용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실 그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언론에서는 좀 안 대표의 시각에서 더 초점을 맞춰서 보도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대화하던 당시에 논의가 되지 않았던 내용도 같이 기사가 나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놀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참석했었던 영사관 쪽 분도 사실 통역사가 그 자리에 함께 배석을 했었고 제 얘기와 또 안 대표의 이야기를 같이 통역을 했었는데 그 분 또한 좀 놀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사님이 안철수 대표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예를 들어서 아이언놈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거는 봐지고 안철수 대표의 주장만 담기고 또 안철수 대표가 하지 않았던 대화 중에 하지 않았던 말들도 기사에 실리고 그래서 기사가 정확하지 않다 해서 불쾌하셨다 이런 취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이언돔 자체를 완전히 반대를 하기보다는 제가 분명히 수도권 지역을 보호하는 데는 이게 충분치 않다 그리고 내시각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또 그 돈에 비해서 아주 제한적인 방어체계만 제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분명히 심리적인 부분만 충족시켜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안 대표도 그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약간의 일방적인 내용만 담기고 또 저희가 같이 논의하지 않았던 부분도 기사에 실렸다는 점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전문가씨니까 한두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데 이게 유효한 효과적인 대북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유럽에서는 네 사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리고 그 행정부 쪽에서도 뭔가 대화를 재개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과 북한과의 긴장감이 점점 더 고조되는 상황에서 상황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화가 없어서는 전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압박과 제재가 있고 또 대화가 같이 있어야 뭔가 해결책이 나오고 또 거기에다가 같이 또 북한에게 제안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압박과 제재만 있지 전혀 제안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화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게 새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뭔가 길을 보여줘야 하는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미국 측도 그렇고 북한 측도 그렇고 대화를 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희망적인 사실은 동계올림픽 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뭔가 새로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 측에서는 패럴림픽에는 참가를 하겠지만 올림픽 때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만약에 동계올림픽 때에도 참가를 할 수 있다면 새로운 대화의 장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대화 없이는 이러한 북한의 핵무기 이슈들을 관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독일 해센평화갈등연구소의 슈미트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통역에는 동시 통역사 조주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임문결 연구소 임상훈 손아리는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이 코너가 뭐냐 정치인들 해외 순방이 많잖아요 그리고 해외 순방을 언론 플레이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정치인들이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직접 연락해가지고 인터뷰를 해볼까 싶어서 지지난주부터 저희가 글로벌 팩트체크에 들어갔습니다 쭉 최근에 이제 미국 가서 누구 만났다 어디 유럽 가서 누구 만났다 하는 아무도 팩트체크 안 하잖아요 저희는 하려고요 그래서 쭉 메일 보냈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답장이 온 분이 이분이에요 요지는 본인이 인터뷰한 취지와 다르게 한국 기사가 나왔더라 아마 이 연구소 혹은 동료 중에 한국인들이 있나봐요 그래서 당연히 인터뷰를 했으니까 한국 기사들 쭉 모아서 봤을 거 아닙니까 나 이렇게 말 안 했는데 혹은 내가 한 말을 왜 빠졌지 혹은 안철수 대표는 이런 말 안 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보기에는 기사가 너무 이상하게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저희한테 한국 언론과 다시는 인터뷰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뉴스 공장을 주변에 물어봐라 한국인들에게 그랬더니 거긴 할 만하다 답이 왔어요 인터뷰 빨리 하자 그래서 인터뷰가 이뤄졌고 첫 순서였습니다 이분은 말은 길게 했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내가 인터뷰한 것과 다르게 나왔다 하지 않은 말 내가 한 말을 빠지고 안철수 대표는 안 한 말이 들어갔더라 이런 요지죠 아연돔이 우리나라에서 쓸모없다 거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안에 보니까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앞으로 임상훈 소장님이 글로벌 팩트 체커 센터의 소장님을 가끔씩 하실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순서를 여기다 넣었어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일단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미디어 관련 우리나라의 언론에서 외국에서 보도되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서의 자세 그 다음에 어떤 팩트체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외신 혹은 외국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정치인들의 인터뷰 관련해서 팩트체크의 원조가 사실은 공장장이셨죠 맞아요 아마 아주 젊으신 분들은 기억을 못하실지도 모르는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그 직후에 미국의 언론에서 이러이러한 보도가 나왔다라고 우리나라 모 언론에서 이야기 모 언론의 조선일보요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한 것을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외신을 접하기가 우리가 어려웠었죠 인터넷이 초창기였으니까 그래서 아 외신 보도가 나오면 아 그런가 보다 당연히 그런가 보다 했는데 믿었던 당시였는데 딴지일보에서 정말 그러고 들어가 봤더니 전혀 사실과 다른 그런 내용으로 한국에서 보도가 돼서 그거를 크게 한번 비판을 했던 그 기사를 조선일보가 외신에 나온 걸 왜곡을 했죠 그렇죠 왜곡을 한 거를 새로운 영문법 어떤 말도 안 되는 영문법이라고 제가 그게 원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20년 만에 다시 해보는 겁니다 이제는 외신의 보도를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저도 다른 방송에서는 외신에 보도된 한국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야기를 해도 누군가가 아무나 바로 체크 들어갈 수 있어요 저한테도 많은 전문가들이 문자가 옵니다 그거 어느 기사냐 그럼 제가 사이트를 알려드려요 그럼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정치인들의 이런 인터뷰나 주장들은 팩트체크를 안 해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안잘수 대표 같은 경우에 전문가하고 이번에도 슈미트 박사하고 독일 연구소의 박사님하고 인터뷰를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단 공개된 어떤 인터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경우도 비공개 장소로 들어가서 두 분이 토론하는 이런 거를 통역사하고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당 당에서 주는 보도자료 이번에는 그런 케이스라기보다는 같은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다르게 나갔다는 거예요 요지는 요지는 그거고 요지는 기자도 따라갔는데 기자도 따라갔어요? 네 기자도 따라갔는데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거나 취지와 다르게 갔거나 하지 않은 말 본인이 한 말은 빠지고 상대방이 안 한 말은 들어가고 그러니까 보도자료만 나온 게 아니라 실제 기자도 갔는데도 그렇다 그건 더 심각한 문제죠 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설마 이 한스 요헴 슈미트 독일 해센 평화 갈등 연구소의 박사를 인터뷰하라 저희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취지이신 것 같고 앞으로 이 체크는 계속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외국에서 누군가와 인터뷰를 했다 그 내용이 보도가 될 때 과연 그렇게 됐는가 이거는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내 최초의 글로벌 팩터 체크 연구소가 또 하나 열리고 임문결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데 거기 소장까지 맡으신 잘 돼요 왜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정치인들 해외에 나와서 가끔씩 나갔다 와서 뭐라고 하라고 하잖아요 전술핵이 어쨌다느니 이런 거 다 체크할 겁니다 정치인들이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실 때 가끔 이렇게 일종의 뭐라고 할까 이렇게 뭐 주사를 한 대씩 맞고 들어오시는 언론플레이 하죠 와가지고 큰일 하고 온 것처럼 앞으로 다 다 하겠다 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두 번째 문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끝났어 벌써요? 임상훈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규제하는 쪽이나 규제하는 쪽에 다 한통 속이고 뭐 인적 네트워크가 결국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 군데에서 다 배출하는군요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출 자체도 한 군데에서 하고 그들이 갈 곳도 한 군데 밖에 없고 네 그래서 그들 사이에 네트워크로 그냥 이 거대한 사업을 다 해먹고 있다 규제와 안전 그다음에 지능 여기에 인력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형 동생 아웃 뭐 이러면서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뭐 그래도 건설이 잘 되고 안전도 보장되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걸 근데 관리감독하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게 있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합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법적 규제기관입니다 그렇지만은 지능 중심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구성돼 있다 보니까 이쪽에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지능 중심이라는 건 원전을 계속 지자 지자 쪽으로 다 방향이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과 인력이 없다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편이죠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는 실제로는 규제를 못합니까 제대로 대표적인 예가 다소오기 문제가 있었거든요 신고리 오르 건설 때 인허가 심의 때 다소오기 문제가 많이 대두됐습니다 시민사에서 제기를 많이 했고 가장 근본이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1, 2, 3, 4 호기 한 군데 밀집된 원전이 그대로 동시 사고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오기가 한 군데 밀집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원전 다소오기라는 건 원전이 한 지역이 밀집되어 있으면 그게 큰 문제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게 교훈으로 널리 전파가 됐거든요 아예에서도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 서로서로 떨어뜨려라 짓더라도 그런데 작년 신고리 오르쿠기 건설을 들어갈 때 심의 때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벌써 5년 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연구가 하겠대요 다소오기 문제에 대해서 승의를 해주고 난 다음에 승의를 그게 문제라고 했는데 일단 다소 5, 6, 9 호기라는 건 이미 1, 2, 3, 4 호기가 있는데 그 해당 지역이 5, 6, 9를 또 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지역에 밀집되는 건 위험하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연구를 하겠다고 허가 해준 다음에 허가를 그 지역에 내주지 말아야 하는 건데 연구가 끝날 때까지 다소오기 관점에서 우리가 진짜 안전위원회가 위험성을 고려해서 검토를 한다 관리를 위한 돈 공인검사를 하는 돈 다 한 군데에서 하는 겁니까 다 거기서 돈이 나옵니다 규제까지도 일부 돈이 나옵니다 규제 검사까지도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군데에서 하면 누가 감시합니까 감시를 결국은 우리나라는 알아서 자발적으로 잘할 것이다 그런 주의입니다 원전에 관한 한 원전에 관한 한 잘하겠거니 그러니까 왈가왈부 하지 마라 알아서 잘할 거다 알아서 잘할 거다 믿어달라 믿어달라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처음부터까지 다 해먹는 거니까 핵마피아 아니냐 근데 그 업계에 계셨던 분으로서 직접 설계도 하셨던 분으로서 이 표현이 과합니까 과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패권주의가 결국 마피아라는 같은 의미니까요 같이 해먹는 거잖아요 다 아군 아니면 적군입니다 거기서는 오로지 그러니까 원전 건설에 도움이 되냐 아니면 뭔가 자꾸 시비를 거냐 이렇게 딱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페셔널들이 결국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명줄을 끊어버리는 거죠 대표님은 명줄이 끊긴 상태고요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이미 끊긴 상태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2013년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예요 첫 해예요 첫 해에 이런 거대한 비위가 터졌는데 실제 이렇게 터지고 나서 별로 바뀐 게 없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터지고 지금 말씀하신 한수원을 장악한 것은 박근혜 정권 때 인수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장악해버린 거다 맞나요 네 그렇고요 그분들 거기 들어가는 배경도 사실 그 이전 정권부터 계속 핵 쪽에 일부에 국한된 그런 조직에 의해서 인력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런 층층이 내부적인 네트워킹이 아주 강하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인수위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좀 더 강하게 이분들이 드라이브를 하게 됐죠 특히 이제 핵 원전 수출 하고 나서 더 탄력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핵 마피아라고 그러니까 특정 대학의 특정 과외 출신 그리고 한수원이라고 하는 독점 사업자 이렇게 묶여가지고 전부 선후배겠네요 핵심은 그러니까 돈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서로 꿍꿍짝짝 잘된 거죠 꿍꿍짝짝 다 한동석이다 다 같은 선후배고 다 같이 아는 사이고 선배가 밀어주고 땡겨주고 혹은 뭐 거기서 자리도 앉혀주고 자리도 앉혀주고 생산하는 곳이나 검수하는 곳이나 관리하는 곳이나 그러면 뭐를 하든지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논리가 아니라 아직 다소기에 대한 연구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애초에 원전역 안전위원회는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곳인데 그런 거 연구하고 규제해서 일단 보류했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결론이 나면 짓거나 말거나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일단 짓기 시작하고 나서 앞으로 연구하겠다 여기는 그럼 인력 구성은 어떻게 있습니까 연구자들을 중심인가요 아니면 실무자들 중심인가요 원전역 안전위원회가 공무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안전 전문위원들은 주로 교수들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로 돼 있는 분들이죠 그다음에 안전기술원이라고 또 별도의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술자 집단이거든요 거기서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도 사실 원전역 안전위원회가 공무원사이고 지시받고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지능 중심으로 인력이 구성되다 보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결론이라도 항상 건설하는 쪽으로 결론을 한다는 거예요 위원회에서는 그래서 기술자 집단인 원전역 안전기술원 그쪽에서 어떤 결론을 내면 그거의 독립성을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검토 승인을 한다는 거예요 기술원이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계속 짓는 쪽으로만 원전역 위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종합결론을 내왔기 때문에 있으나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실제로는 위원회라고 하는 장치는 존재하나 이 안전위원회가 정말로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한 적이 없다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 있는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뭐 나름대로 후쿠시마 후속대책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여러 가지 사실 그동안에 정보공개도 안 됐었는데 정보공개법을 개정을 해서 통과도 시키고 노력을 안 한다기보다는 이게 힘에 붙이는 거군요 한수원에 비하자면 가장 중요한 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규제 지침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소기에서 봤듯이 그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원전 안전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맞는 규정을 만들려고 해도 우리나라 원자력사업은 다 지능중심 어떻게든지 원전을 계속 짓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있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도 부족하고 여기서 실질적인 규제를 못 만들어야 해서 유명무실하다 우리나라에 맞는 지침을 만들려면 시민사회와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이 뭔가를 확실히 감안을 해서 규제 지침을 강화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시민사회와 소통을 해서 해결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활동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하나도 없으면 그냥 우리도 규제기관에 있다 정도 수준이네요 당국입니다 그냥 공무원의 어떤 그 냄새 나는 권위적인 당국입니다 그냥 당군이요? 당국 아 당국 당국이 존재할 뿐이다 실제 통제하고 관리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없다 지금 좀 권위적이죠 실질적으로 규제를 하고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안전의 입장도 분명하지 않고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다음에 우리가 내세운 대책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그때는 이제 저도 처음에는 다 무너져서 그런 줄 알았더니 무너진 게 아니라 전기가 끊겼다는 거 아닙니까 바깥에 송전노가 넘어져 버렸고 그다음에 헤일이 와가지고 덮쳐서 비상발전기도 꺼트려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계속 열이 올라가지고 녹아내려버렸다 이거였는데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에 대책이 나왔나요? 후쿠시마 후속대책이라고 이제 그 뒤에 바로 전문가 50명을 투입을 해서 수개월 동안 조사를 한 다음에 후속대책을 내놨죠 내놨는데 그게 이제 총 예산을 1조 1천억 투입한다고 그리고 2015년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그때까지 종료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애초 계획은? 그렇게 보고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2017년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 무슨 차량을 구매해서 어떻게 한다 뭐 비상용 차량이었던 거냐 뭐였죠? 그때 이제 어떤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했었던 것 같아요 통치권자부터 해가지고 아 이거 원전을 지금 2009년에 수출하고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나고 앞으로 100기를 수출하겠다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한 기도 없습니다만 한 기도 없죠 단 한 기도 없지만 수출을 해야 되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나니까 수출하는데 지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후속 대책을 1조가 넘는 돈을 투입해서 만들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거금을 투입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했는데 했는데 그거마저 이제 지금 뭐 흐지흐지 되다시피 흐지흐지 됐다 원래 그렇긴 합니다만 항상 이카타 원전이라고요 전에 이제 그 한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 모셔가지고 한번 경주에서 세미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사시는 데에 이카타 원전이 있댑니다 우리나라는 1조 1천억을 투입해가지고 그중에 절반 정도 투입을 했는데 24기 원전에 24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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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억 정도 수출했는데 김호준의 뉴스공장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조선일보가 포항 지진 후에 우리 먼저는 안전하다 이번 지진보다 250배 큰 지진이 많아서 안전하다 이런 기사 나왔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신 분입니다 그때 나오셔서 교서를 보고 하는 논리는 경벅한 논리다 반박하신 분인데 월성 2345 원전을 직접 설계에 참여하신 원전 안전관 미래의 대표 이정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에 계신데 지난주에는 미리 전날 일요일날 오셔서 주무시고 오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걸어왔습니다 걸어오셨다는 얘기는 운송차로 왔습니다 차로 직접 새벽에 몇 시에 나오셨어요 4시 4시에 대전에서 직접 운전해서 올라오신 분입니다 원전 안전과 미래는 NGO고요 기부를 받아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움직이시나 몰라요 블로그 하나 만드시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만드셨죠 네 만드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지금 현재 원전을 움직이는 분들에 반대하는 분들은 먹고 살기 힘듭니다 먹고 살기 힘든다 NGO 외에는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없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나서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2010년 13년에 원전 비리가 크게 터진 적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그때 부품이 기준에 못 미치는 부품을 공급했다 근데 알고 갔더니 부품을 공급하는 곳과 부품을 검사하는 곳과 부품을 관리 감독하는 곳과 모두 다 한통속으로 해먹었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네 모든 것이 다 한수원이 움직이는 그 뭐죠 발주처죠 발주처의 계약구조로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올라가 보면 돈이 결국은 다 발전사업자 한 군데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발전사업자라는 건 한수원 네 그래서 그쪽에 패권주의로 나가면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구를 하기 위한 돈 그리고 뭐 정비를 하기 위한 돈 제작을 위한 돈 품질을